오 깔끔하게 잡으셨네요 네 드디어 한 번만 더 사보네요 아니 이 정도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안돼 정모 있단 말이에요 오늘 못 끝내요 그러면 아니 오늘 끝낼 수 있어요 진짜로 짐 싸고 갈 건데 아니 여기만 살짝 하려고요 그러면 뭐 이런 거 한 번만 사면 피로 푸는 거야 그냥 마스크로 그리면 나도 슈퍼하고 있잖아 슈퍼하고 있단 말이야 이거 마스크이 안 돼야 되는거